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에요. 오늘은 체스를 해볼게요. 해피 체스를 잘하죠. 아니 저 잘합니다. 시작해요. 제가 검은색 할게요. 싫어요. 제가 검은색이 좋아요. 제가 검색할래요. 누구만지 할래요? 네. 저는 여기보다 여기를 좋아해요. 괜찮아요? 네. 여기가 pearl 지적이 은. 그리고 봐봐요. 어떻게 된진이믄 그냥 처음부터 하세요. 설명해줘야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요 봐봐요 이 파란색 보이죠? 이 파란색을 누르고 제일 앞으로 갔어요 여기 설명해보죠 그 다음에 저는 맨 그때 거를 첫 번째로 갈게요 저는요 이나이트를 하고요 저는 그럼 이걸 하나 더 갈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럼 저는 야 죄송합니다 이쪽 한 칸이 움직였군요 그럼 여기를 다 움직입니다 한 번 김만 적어보죠 잘했어요 나도 잘했습니다 하세요 좀 하나요? 못한 줄 알았더니 여기 이쪽 배입니다 여기에 갑니다 여기 갑니다 여기 갑니다 그럼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먹을 수 없죠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로 먹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이트를 뭐 했어요? 피합니다 피하다고 해보셨습니다 아이씨 내 좋아하는 나이트 죽었다 나이트 한 명 더 했지 하세요 네 저도 잘하네요 이러면 또 갑니다 이러면 또 갑니다 초장 여기가 장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장어 그럼 이쪽으로 그럼 제가 좀 생각하지 한 생각하면 좀 못할 것만 한 걸 할게요 여기로 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세요 가세요 갓 롤 밀키 네 이제 부터 공격 시작합니다 돌격 어? 캔나, 잘 먹어도 돼요? 그거 줄게요? 먹을 수 없음? 이번에는 제가 네, 어차피 한 발 더 할 거잖아요 그쵸? 네 볼게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다시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실력을 한번 네 예, 제가 검은색 해볼까요? 검은색 해도 저 잘하죠 플레이 아니요, 전 계속 검은색 할래요 맞아요? 난 여기 가기 싫고 오 나 2라운드 계속 계속합니다 2라운드 통과하면 3라운드 제가 1라운드 통과했어요 오, 기대 이상한 했네요 좀 이상한 곳 했죠? 이쪽으로 하죠 갑니다 막 공격 막 하자전 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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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각했군요 네 네 네, 여기 옆으로 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얘를 잘 안 먹겠죠 옆으로 가나요 여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움직이고 맞고 맞고 수금술에 넘어갈게요 이제 수금술에 빠질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음 수금술 저거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네 뭔데요? 그냥 이래저래 움직이지마 저 그냥 여기 가는 거 안 돼요? 도망가죠 엔 엔 책크메이드 뭐 좀 이래야 얘로만 할 수 있어요 이래요 아니에요 꼭 해야돼요? 네 안 그러면 저요 제가 책크메이드란 불평한거죠 그걸 공격한 건 본인이거든요 저희들 집에 가자고 빠이 혼자서 하세요 네 혼자서 이쪽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가라고 하니까 이쪽아 이쪽아 하얀 것만 할게요 이쪽아 잠깐 미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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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대요 네 오늘은 게임을 해봤는데 어디서 하세요 게임만 남아보요 빠이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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